오늘 은혜받고 성취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막연하게 절대자 어떤 신 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신론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도 자신들의 교주를 보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보혜사다라 믿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믿기도 하고 구원자라 믿기도 하죠.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한다라고 야고보석 기자는 밝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선포된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그 존재가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반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의 제 첫 번째 구호가 뭐였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오 한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고 다른 믿음이 없으며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고 우리에겐 다른 복음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하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예배자로 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뭐하는 거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고 시의 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2, 3, 7 나라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2, 3, 7 치유 서밋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베푸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하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의 종로를 세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현장과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상을 주시냐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이 단어에는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 즉 월급이죠. 임금을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피로를 하나님의 풍요대로 채우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이 가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멸루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디몬리오스 4장 8절에 이제후루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이 예배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장차 우리의 주를 만나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멸루관 생명의 멸루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언연적 도전을 하는 그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이 앞절인 히브리스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였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부분에 상을 베푸셨다는 거죠. 사랑해 오늘의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